오늘도 그 하이들비리그 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잠깐 또 복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도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육신적인 죽음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육신 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조제가 끊어지는 영적으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이 있습니다 끝까지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의 형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피참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죄에서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금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장소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만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피참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지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크리스토를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크리스토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최소한 다의 그 지식과 그 굳은 신뢰가 필요하다 그 구원에 비한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디서 알아야 되는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사도신경은 최소한 더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지식이고 이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초대교에서부터 사도신경을 세례받을 때에 교육을 시켜서 이걸 최소한 더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고백해야 된다 그러고서 세례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 교육하는데도 사도신경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천농하사 선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이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천농하신 하나님, 선제를 만드신 하나님 그게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 믿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하니 여기서부터 또 성자 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그 외에 달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하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셨습니까?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숙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게 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본디어 빌라에 대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태석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세히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사망과 모든 사탄이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죠 이걸 최소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늘에 오르사 40일 만에 하늘에 오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지금은 현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은 전기와 영광과 그리고 권능에 같이 살린 것입니다 그 만민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에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건 미래입니다 현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지만은 장차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건 앞으로 기어질 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기 기록된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하며 이건 성령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회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맘으로 교회가 생기고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게 다 성령의 역사로 느껴지게 하면 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만일 부인한다면 그건 2단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성경에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주 325년 니키아 종교회에서 정통교리로 결정된 후에 지금까지 약 2천 년 동안 기독교 신자들이 믿고 고백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만 이것이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토나 칼리비는 삼위일체의 교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믿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돼도 성경에 기독되어 있는 게시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이델베리그 25문 여러분들 받으셨죠 그 마지막 끝에 보면 지금까지 마지막 끝에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그렇죠? 그 신명기 6장 4절 그럼 저에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게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여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오직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참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 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온 우제에 참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전서 8장 4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상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답에 또 문 보면 그런데 왜 3위고 성부성사 성령님을 말합니까 한 분밖에 없는데 이렇게 성부성사 성령님을 또 말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계시지 한 분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안에 성부성사 성령님 3위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된 삼위는 성부성사 성령 그 3위죠 구별된 삼위는 한 하나로 된 일체라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마태복음 3장 16절 거기 보면 구별된 삼위 성부성사 성령님이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임하셨다 그 성령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하는 성부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성부께서 또 말씀하시고 이 삼위가 한 번에 동시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별되어 계시는 거예요 성부성사 성령은 구별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독립된 인격체로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또 축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의 교통 이 삼위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삼위가 동동한 위치에 있는 것을 다 각각 하나님이시여 또 성경에 보면은 저 장세기에 보면은 장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드셔서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우리라고 복수를 썼습니다 그 삼위가 계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고 예수님도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리제세가 다 구절을 지금 못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우리라고 복수성을 보니까 삼위가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이처럼 성경은 오직 참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쉽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삼위, 삼위 그 위가 뭡니까? 이거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쓸 때에 사용하는 언어예요 위라는 것입니다 삼위, 삼위격 우리 인격, 사람들이 다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도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에 위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각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삼위가 계시는데 그 일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삼위가 하나의 본체 그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일 본체를 말합니다 일 본체 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 본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을 또 신성 이렇게 생각해 줬습니다 신성, 본질, 본체 다 비슷한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적 본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본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본체를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신적 본체를 삼위가 각각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도 하나님의 실체 본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성자도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 잘못하면 3분의 1씩 나눠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 전 본체를 성부도 가지고 계시고 성자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도 성령님도 하나님의 전 본체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한 교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위는 서로 연합대에서 하나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쉬운 말로 3위의 1씩 3위가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똑같은 그 본체를 공동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고 성자도 완전한 신적 본체를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도 완전한 신성을 완전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8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십니다 3위가 계시지만 딱 똑같은 본체를 공동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말씀드리면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각 구별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체라고 하는 것은 3위가 각각 하나의 유일한 신적 본체 전 본체를 공유하고 계신다 그래서 3위는 이렇게 서로 내주하셔서 연합되어서 하나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위가 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의 신적 본체를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 단이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결의이지만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헌법에도 그렇게 계신데 거기 보면 3위일체의 결의에 대해서 말하기를 단일한 신성에 하나밖에 없는 신성입니다 단일한 신성에 3위가 계시니 그 본질과 능력과 영혼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단일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안에는 3위가 계시는데 그 3위는 본질과 모든 성격, 신성이죠 본질과 능력도 똑같은 본질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영혼성도 똑같은 영혼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께서는 누구로 말미암시도 않으시고 출생한 바도 없으시고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성자께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혼이 출생하신 바 되시고 그래서 이것을 성자는 영원한 낯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시간적으로 우리 인간이 부모가 자녀 낳듯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혼한 낳심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혼이 낳으신다 영혼한 낳심, 영혼한 낳으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성부는 1위라고 하고 성자는 2위로 불리고 성령은 3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신다고 할 때의 성경 말씀에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을 때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낳듯이 이렇게 하면 자녀가 없는데 부모가 낳아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령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같다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못하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중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만 믿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도 믿지 않습니다 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참된 진리 성경에 근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피자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혼선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선에 영혼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삼위일체의 존재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또 지금도 영혼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또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탄생하셔서 이렇게 계시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자 예수님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계셨어요 구약시대도 계셨습니다 또 오늘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렇게 역사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많이 역사하시죠 그러나 지금도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세요 항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되지 아니하고 항상 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이유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때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통활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시냐 그것 때문에 논쟁을 많이 하다가 325년에 니께 회의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크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은 본질과 능력과 계급이 똑같다는 의미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존재해 있어서 그 차별이 없습니다 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이룰하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이 중심도 계획자고 또 이렇게 보내시고 그래서 성자는 성부계에 복종하고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 구원사역을 이루실 때에 성부 하나님은 그 구원계획을 하시고 예정 택하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가 그 다음에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원계획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 역사하셔서 구원 받도록 또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또 믿음과 회계를 주는 것은 성령께서 하셔서 실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협력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에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산성분 10장 보십시오 산성분 10장 한번 우리 1장에도 걸고 다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성께 하옵소서 영광과 권렁의 성부여 오셔서 그 다음에 2절 보면 강생한 성자 예수여 오셔서 기도를 드렸으소서 그 다음에 3절 보면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드리기 삼일체 하나님을 나오고 그 다음에 4절 보면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성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증 비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성부 하나님만 이렇게 올려도 안 되고 너무 또 성자 하나님만 강조해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성령 하나님만 또 강조하고 그러나 우리가 균형 있게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조금 주의할 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윤초단이라고 하는 목사가 집에서는 또 아버지 역할을 하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 역할을 하고 또 교회와서는 목사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이 이런 역할도 하고 저런 역할도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다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얼음 물 수정기 엣지투어 그 물이 또 수정기들도 변하고 또 얼음도 되고 이렇게 하나가 변화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고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은 항상 연합해서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을 믿고 또 우리가 또 이런 거로도 또 설명을 했어요 해 이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태양 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깨스덩어리에요 근데 그 본체에 깨스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열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뜨거운 열 그러니까 그게 한 그 태양이지만은 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이것도 좀 부족한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그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다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의 신적 본체를 다 똑같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을 하면 되겠습니다 믿음